1, 2, 3, Hello! 저희 에이티즈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처음 공연을 하는 거라 평소보다 더 에이티즈다운 모습 그리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오늘 아쉽게 민기라는 멤버가 같이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민기가 없는 자리까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너무 노력 많이 준비 많이 해서 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멤버가 인도네시아에서 퍼포먼스 mereka akan berusaha maksimal untuk memberikan 퍼포먼스 yang terbaik tapi sayang sekali ada salah satu 멤버 mereka 민기 벌로는 tidak bisa hadir tapi untuk itu mereka akan berusaha yang lebih baik lagi supaya 퍼포먼스 제가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고 오늘 채널을 무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원의 고생이 잘 못할 수 있어서 그리고 더 좋은 업로드됩니다.